부자에요? 부자세요? 세 아들이 됐어 아 진짜로 형이 이제 환희씨의 가파모가 됐구나 대구가 됐구나 환희야 여기 어때? 뒷사미 랩 배틀 한 번 불러 배틀은 붙여 랩 줄었을 때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있어 다시 랩하고 있어요 다시 랩하고 있어 눈빛으로 말리고 있어 진짜 싼 데 엄청 기다렸거든 널 모델이겠다 랩실력 떨어졌을 때 롱팬이야 진짜 성덩이 됐네요 롱팬이야 진짜 목걸이 벌어져 목걸이만 있습니다 부새론인데 비싸고요? 헌찬이라서 춤추세요 관담이라서 한번 보여줘 MZ세대 인사법 빨리 빨리 D3이 형이 아니라 간다 맞춰줘 맞춰줘 요즘 이렇게 인사해? 요즘 이렇게 인사해? 최근에 한강 라이브 한 것도 봤는데 와 와 근데 어쨌든 그걸 봤어요 진짜 성덩이다 진심 있게 진짜 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되게 감독 맞춰서 볼 때도 느낌을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뱉어보면 더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자꾸 그래 완전히 안 돼 완전히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데 너 아니지 이건 있는데 아니야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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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게 그 이름을 다 썼더라고 좀 부끄러운데 제 데뷔 앨범 와 우와 부끄러워하지마 자신있게 이번엔 언제 이번엔 언제 이번엔 아니고 저번에 나온 데이앤나잇 있는 그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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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랐어요 가장 최근에 낸 것도 봤다 하시고 그전에 낸 앨범도 아시고 제목까지 아시는 거예요 노래 제목까지 그래서 되게 정말 찐 감독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가장 길게 쓴 거 같아요 저희의 무대 정말 제 공항은 안 개시죠? 아 진짜로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아저씨 파이팅입니다 아 우리 와이팅 파이팅 파이팅 킹볼 잠깐만 코드를 하나도 안 맞춰 형님 잠깐만 이리로 와봐 형님 잠깐만 이리 와봐 아머니가 아니야 제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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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줬어 우리 연주 한번 보여줄까 보여줘 내연 준비! 시작! 여러분들 감사하모니! KCM 형을 알게 된 이후로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앞바닥 톡톡히 보는 날! 오늘 진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왜? 왜 눈치 봐? 아 옆으로 가고 싶어. 가고 싶은 거야. 진짜 아기 같다.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 때문에 되게 말 걸기도 부끄러웠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들이대는 것 같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버렸어요. 이게 찐팬의 마음이죠. 흠감들까 봐. 한 분 말 보내주십시오. 한 분 말 보내주십시오. 저랑 저랑 석진이 형인데? 나 끝! 저랑 저랑 석진이 형인데? 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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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쉬운이.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땐 집이 соб約なた mindfulness carrying messages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